안녕하세요. 실링일기입니다. 계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계곡에서 반기는 식물 하나 있네요. 녹색의 보랏빛 꽃, 아주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오늘 이 꽃 알아볼까요? 바람초이죠. 꽃말은 행복이랍니다. 여기저기 그냥 쭉 피고 있는데요. 바람초는 환경부에서 보호지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람초라는 이름은 자주색 꽃이 난초를 닮은 식물이라는 자초에서 유래했답니다.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고산식물이죠. 어린 순과 잎을 나물로 식용하며 약용으로 꽃을 말려 사용합니다. 맛은 쓰지 않습니다. 꿀풀과 식물들이 항암약초 성분이 강하죠. 난초는 아니어도 난초를 닮았다 하여 자란초라 하는데 여러 해사리 풀로 높이 30 내지 60cm까지 자랍니다. 잎은 마주나고 넓은 땅원양이며 표문과 뒷면 약간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6월, 7월 자주색 흰색으로 픽으며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붙어서 밑에서부터 피어 올라가는 총상차의 형입니다. 큰잎 조개나물이라고도 하며 고산성 식물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상도 일부 지농이에선 누룽지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열매는 둥글고 주름이 있으며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어 나갑니다. 가을에 종자를 제쳐하여 곧바로 파종하면 이듬해 봄에 바라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죠. 항염증 특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항균 활성을 보여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감염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환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자란초의 화합물은 감성사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과질환이나 두통, 유방염, 결핵선, 임파선 치료에 이용된답니다. 오늘 자란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